이강빈의 잡지사 12월호 15번째 페이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갑각류 생물의 참 매력을 알려주실 물사리 박사님, 황선도 전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잡다한 해양생물사전이 다섯 번째 시간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은 황선도 박사님과 함께 외강 내유의 생물이죠. 바닷속 갑각류 군단을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꽃이 아니라 가시를 품은 개, 꽃게 얘기를 해볼 텐데 박사님, 꽃이 아니라 가시를 품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꽃게 얘기겠네요. 많이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있어요. 꽃게가 화려한 꽃의 개가 아니다라는 것. 가시를 품고 있는 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형태를 보면 오른쪽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곧이 생겼거든요. 이게 곧이라는 게 또 한글인데 화살촉에 해당하는 것을 곧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황해도의 장산곧. 아, 그 곧? 영어로 케이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돌출해 나간 끝부분 이걸 곧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곧게였는데 뾰족하니까 그게 곧게로 발음을 했어요. 우리의 자산업에도 또 이거를 시해라고 했는데 시가 화살 시자예요. 해는 개, 해 자고. 그러니까 살개, 우리말로 하면 화살, 살개인 거고 성호사설에는 곧게라고 했는데 곧이 뭐냐면 꼬챙이 곧게예요. 아, 꼬챙이. 그래서 그건 또 곧게라고 썼죠. 뾰족뾰족한 느낌. 한자로 보면 뒤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개, 해를 쓰는데 해가 해법, 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는 뒤에 살짝 탈필 관련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살짝 지금 던져만 주셨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과거 얘기, 역사 얘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이전 연구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구하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과학적 방법이었던 관찰이었던 어떤 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결과고 지금 과학의 표현을 하면 참고 문헌인 거예요. 근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가끔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꽃게가 분류 확상으로 절지 동물문, 갑각강, 십각목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꽃게의 생김새와 관련한 표현이라고요? 이게 십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십각이잖아요. 다리가. 열 개? 네, 열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개는 양쪽으로 있잖아요, 다리가. 그러니까 다섯 쌍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열 개의 다리, 십각목이 되는 거고 가장 큰 생김새는 마름목골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집게발이 있는데 집게는 물리면 아프잖아요. 이빨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빨이 있어요? 집게? 집게 보면 이렇게 오도오도두도 이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빨이에요? 네. 집게를 잡아서 먹으니까요. 그게 사람의 말하는 이빨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어쨌든 잡는 데 쓰는 꽉, 그렙하는, 꽉 쥐는 데 쓰는 거니까 이빨을 넣어볼 수 있는 거고 재미있는 게 이 꽃게가 유형을 해요. 헤엄을 쳐요. 그래서 페달이 달려 있어요. 다리 중에서, 다섯 쌍의 다리 중에서 페달이 달린, 유형하기 위해서 페달이 달린 다리가 있어서 영어로는 이걸 스위밍 크랩이라고 하잖아요. 수위밍을, 수영을 하는, 유형을 하는 꽃게를 영어로? 아, 스위밍 크랩이네요. 그리고 또 색깔로 봐서는 블루 하다가서 블루 크랩이라고도 하고 그렇군요. 유형각이 있다는 게 특이한 특징이죠. 헤엄을 잘 치는 게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장명이네요. 갑각류 특집인 만큼 좀 껍데기 얘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껍데기가 작아지면 벗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얘네가 사람 옷 벗듯이 훌러덩훌러덩 껍데기를 벗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까 바로 살짝 힌트를 드렸었잖아요. 한자로 보면 개, 해인데 해가 한자 풀이를 하면 우에 해법이라고 하면 풀다는 해 자가 있고 그 밑에 벌레충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개, 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뭔가를 풀어내는 벌레라고 개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건 대단한 발견이다. 한자를, 개를 표현하는 한자를 만들 때에도. 그만큼 이 갑각류는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탈피를 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껍데기가 큐티클이라고 하는 각피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부에 있는 기관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안에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외, 강, 내유. 겉으론 딱딱하지만 속에는 물렁물렁하죠. 없어요. 뼈가 없어요. 소위 뼈다구가 없어요. 지지대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갑각을 가지고 근육을 지지해주는, 덮어서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겉이 딱딱하다는 것은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점 크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딱딱 굳어있어서.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얘네들이 머리가 없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탈피를 하는 거지. 에이, 그럼 이 갑옷을 버려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탈피를 할 때마다 크기가 자기 원래 본래 크기의 15%가 자라고 체중은 한 40%가 확 자라는 거죠. 그래서 탈피를 하면서 자기가 성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들의 전략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유튜브에 사진 한 장 띄워드렸는데 저희 보면 꽃게가 두 마리가 있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뒤에 있는 게 이제 탈피를 해서 나온 꽃게의 모습. 뒤가 탈피한 진짜 본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벗어진 껍데기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탈피하고 나면 또 거기에 껍데기가 새로 생기고 평생 그게 반복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문헌해 보니까 평생 한 13번 14번 정도를 탈피를 한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것들이 보통 빨리 크잖아요. 아기도 태어나서 생각보다 1년 만에 훅 커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춘기쯤 지나면 이미 성장 커브가 완만해지는 정도로 되잖아요. 유생 때는 빨리 탈피를 많이 해야 되죠. 빨리 커야 되니까. 아주 자주 해요. 그런데 한 200g 정도 되는 꽃게의 경우입니다. 2년생이 되면 1년에 한 번밖에 탈피를 하지 않아요. 최대 3년까지 사는데 이런 탈피도 기작이 다르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피하고 나면은 그러면 다시 좀 갑각이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약간 헐번 쓰는 듯한 물렁물렁한 그런 구간이 생길 텐데 이런 개를 물렁개라고 한다면서요? 들어는 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경험은 안 했을 거예요. 탈피하고 아직 단단해지기 전 상태를 물렁개라고 하고 영어로는 페이퍼쉘이라고 합니다. 그 껍질을. 그러니까 종이처럼 얇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페이퍼쉘을 갖고 있는 건데 보통 1년에 1회 탈피를 한다면 그게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때 전 어양량이 한 7, 8%를 차지하는데 사실은 이런 물렁개를 서양에서는 튀김으로 해요. 그래요? 통째로 튀겨서 갑이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팔아요. 통째로 씹어먹을 수 있는 거죠? 튀겨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직 완벽한 꽃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게 헐값에 팔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럴 때 헐값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네. 아주 맛있습니다.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 맛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봄엔 암게, 가을엔 수게가 맛있다. 이 말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암컷과 숫꽃이 교미를 할 때는 암컷은 약간 물렁한 상태에서 교미를 해요. 그리고 숫꽃은 여전히 단단한데 숫꽃이 8월에서 10월에 탈피를 끝나고 한 2년생 암컷과 함께 10월쯤에 교미를 해요. 10월에. 10월에 교미합니다. 숫꽃은. 암컷은 정자를 저장랑에 품고 있다가 성장하면서 다음에 6월에서 9월에 산란을 해요. 6월에서 9월에. 그 전에. 그러면 산란 전에 봄 암컷은 6월 전이니까 봄이죠. 그때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산란할 때는 뭘 많이 먹는다. 통통해지는. 살이 통통해지죠. 그러고 있고 아까 숫꽃은 10월에 교미를 하니까 교미를 할 때도 자기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걔도 많이 먹어요. 통통. 가을에 숫꽃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식도락가들이 꽃게 산란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봄에는 암컷을 많이 잡고 가을에는 준비되어 있는 산란을 준비되어 있는 숫꽃을 많이 잡아서 먹고. 맛있으니까 그걸 먹는다고 할 거고. 살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지만 우리도 또 꽃게를 살려야 돼. 라고 해서 옆에까지 정책들이 있죠. 금지. 그걸 그때 잡으면 안 되라고 금지 기간을 만들어진 걸 금어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꽃게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금어기를 하고 있고. 너무 어린 것들은 잡으면 안 돼. 포획을 하면 안 돼. 포획 금지체장이라는 걸 또 만들죠. 이게 꽃게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갑장입니다. 머리에서 뒷꼬리까지가. 갑장. 갑폭은 옆이죠. 폭. 폭이죠. 이거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데 우리 보통 될 때는 기준치를 갑장으로 잽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뾰족하다 보니까 언젠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준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장이 6.4cm를 포획 금지체장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6.4cm. 그런데 이런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맛있는 걸 먹으려고 서로 둘 경쟁하고 이러는 지금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은근히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법과 어떤 사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규제를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만의 욕심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딘가의 사회가 같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물들, 물사리들을 잡는 이런 것들도 그런 모습도 나타나서 좀 섭설했죠. 사회의 범주에 물사리들도 우리가 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박사님, 꽃게 암수 구분 쉽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진짜 아직도 몰라요. 아니, 이거 뭐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번 들었는데 까먹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배딱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화면에. 이렇게 결국은 알을 품은 경우가 생겨요. 그럼 넓게 품어야 되잖아요. 품으려면 많이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딱지에 보면 넓은 딱지가 있는데 넓은 것은 암꽃게고 매톡한 것은 숯게인 거죠. 아주 간단해요, 저건 보기가. 그러니까 넓고 좁고로 구분하는 건 알았는데 그게 암수가 뭔지 항상 헷갈렸는데. 그런데 알을 많이 품으려면 넓은 게 좋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배우기가 쉽겠네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밥도둑 개장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 게장에 쓰이는 게는 사실 꽃게보다 민꽃게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민꽃게는 또 다른 녀석인가요? 이게 같은 꽃게 하나 종을 가지고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건 종이 달라요. 민꽃게라는 종이 있고 깨다시꽃게라는 종이 있고 전박이꽃게라는 종이 있어요. 그런데 민꽃게는 보통 아주 딱딱해요. 이게 갑질이 더 딱딱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입으로 씹기가 어려울 정도로 딱딱하죠. 그래서 돌멩이를 닮았다라고 해서 지방에서는 독게, 돌멩이 닮은 개. 독이라고도 불러거든요. 돌을 독게라고 부르고. 서해안에서는 박하지라고 부르는 건 좀 들어봤을 겁니다. 박하지, 박하지 꽃게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런 것이고 사실 여수에 가면 특정 식당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게 유행이 돼서 게장백반. 비싸지 않은 게장백반. 꽃게는 사실은 게장백반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든요. 이것의 주재료가 사실 민꽃게죠. 그래서 사실은 살을 발라 먹거나 뼈를 어떻게 들쳐서 먹지는 않고 게장을 다니니까 국물이 자박자박한 국물이 짭짜름하고 좋아서 밥 비벼 먹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의 안에는 등껍질에 영어로 H자 무늬가 있는 깨다시꽃게라는 게 따로 또 있고. 깨다시꽃게. 또 꽃게처럼 가시가 그나마에도 있는 점박이꽃게가 있어요. 등에 3개의 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자리는 이렇게 흰색이 둘러쳐져 있는 적색 또는 자색. 적자색의 3개의 반점이 무늬로 있는 것은 점박이꽃게. 종이 서로 다릅니다. 얘네 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친구들인 거군요. 우리 해양생물을 맛있게 안 먹는 정도는 별로 없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친구 있는데. 다음 친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외강내육 갑각류는 속이 꽉 찬 대게입니다. 대게. 저는 그런데 대게가 당연히 큰데 짰어서 대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정보입니까, 박사님? 소위 먹방 프로에 보면 대게 대게가 되게 맛있다 이런 표현만 써요. 자막에 꼭 쓰죠. 안 웃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대게 대게가 되게 맛있는 이 얘기를 오늘은 정말 과학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사실은 대자는 클 대자를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접기 위해서 마디가 마디가 있는데 이게 대나무가 치 보이잖아요. 대나무가 있고 대나무도 마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나무를 닮아서 죽해 한자로는 대나무 죽재. 개해자로 해서 죽해 한글로 표현하니까 대게인 거예요. 그렇구나. 색깔이 또 자줏빛이 난다고 해서 자해라고 한자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암것은 숫것보다 좀 작아서 찐빵 정도 크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찐빵이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생각해서 지역민들이 빵개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빵개. 박달대게라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식물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박달나무 속이 꽉 차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살이 쪄서 대게 중에 좀 비싸게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박달대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이 꽉 차 있어서 박달나무와 같다. 박달대게였군요. 그 갑각류가 손이 많이 가서 좀 먹기 귀찮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대게를 찔 때는 이제 내장이 쏟아지지 않게 배를 위쪽으로 두고요. 다리 관절 아래쪽을 살짝 비틀어서 당기면 또 속살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연구하시면서 좋은 대게 많이 잡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표현은 제가 써놓은 것은 사실 상인의 말씀을 옮긴 것고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람들은 우리 같이 현장 연구자들은 손쉽게 수산물을 꼭짜로 먹을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억울합니다. 우리도 돈 내고 사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주나요? 특히나 이렇게 대게처럼 비싼 건 아예 엄두를 못 내죠. 돈 주고 사 먹을. 고백학원대자가 1990년대 초에 처음으로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수산시장에 시료를 구하러 갑니다. 측정할 시료를 받아서 잡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이유로 수산시장에서 어획된 것들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리 하나 떨어졌다고 어민이 준 거 먹어본 게 사실 되게 처음이에요. 떨어진 거 주워드신 거네요. 그냥 이것 정도 하나 먹어봐라 그래서. 그리고 10년 뒤에 제가 포항 쪽에 축도시장이라고 꽤 큰 수산시장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여전히 대게값은 더 올라서 차마 사 먹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요새 풀빵 국가빵처럼 대게풀빵이 있더라고요. 포항이요? 이게 틀 자체가 대게 모양을 만들어서. 개맛이 나나요? 네. 세 마리에 한 2천 원 하는데 그거 먹어봤더니 그래서 살짝 대게 향이 묻어는 있던데요. 가성비 최고였어요. 시장 향인가? 되게 궁금한데 이것도. CBS 앞에서 이거 팔면 무조건 사 먹을 텐데. 그냥 좀 박사님. 대게는 홍게, 청게, 대게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흔히 대게는 달고 홍게는 싸구려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 진실이 뭔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셔도 다 저는 제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분류학상으로 보면 절지동물문, 갑각강, 십강목, 개아목, 물마지갯과에 속하는 다 사촌지간이에요. 대게는 영어로는 스노우클랩이라고 부르는데 등이 암갈색이고 배쪽이 흰색이에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리고 동해안 쪽에 보면 한 100m에서 350m 정도 그런 수층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모양을 보면 가장자리 쪽에 사마귀 같은 돌기가 두 줄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서 그런 걸로 구별해낼 수 있고. 아까 내가 박달대게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최고로 살찌고 맛있는 거거든요. 마리당 17만 원 정도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홍계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붉은 대게거든요. 이놈은 등 쪽과 배 쪽이 다 붉어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배딱지 쪽으로 봤는데 희다 그러면 이거는 홍계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네요. 얘는 수심이 400m에서 2000m 정도까지예요. 수심이. 더 깊은 데 살죠. 홍계가. 구별하는 방법은 돌기가 두 줄이 아니고 한 줄이다. 이런 게 있고 사실 그런데 알베기 홍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상 3만 원밖에 하잖아요. 홍계가 그내도 좀 만만하죠. 그래서 이게 싸니까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싸기가 좀 작기는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너도대게라는 게 있잖아요. 청계라고 부르는 거. 너도대게가 청계군요? 네. 청계라고 부르는 게 이게 너도대게인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게와 홍계의 잡종입니다. 그래요? 몰랐다. 그런데 동해수심에 한 400m에서 600m 정도에 출연한단 말이에요. 아까 대게는 120m, 300m 정도 있고 홍계는 붉은 대게는 2000m 정도 있으면 그 가운데쯤에 400m에서 600m에서의 애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들이 이렇게 수식, 수직으로 이렇게 회유를 하는 중에 교미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 청계라고 부르는 너도대게인데 후문에 의하면 너도대게냐? 라고 말하다가 너도대게가 됐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는 육지에서도, 육상에서도 있어요. 밤나무 중에 너도밤나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전에 갈로아 작가가. 아마 해양 분류학자들이 이름 붙일 때 살짝 그런 힌트를 좀 받지 않았을까. 참고를 했을 수도 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대게 하면 영덕대게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런데 영덕대게가 요즘 위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위기입니까? 사실 2015년 기준이긴 한데요. 경북이 한 80%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로 다 자기네가 원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의 어획 통계를 보니까 영덕군 축산항이 제일 많이 잡았고 강구항, 그다음에 포항시 구령포항, 울진군 축변항, 또 후포항 이런 순이었고 공식적으로는 강구하고 축산 사이에 무화짬이라고 하는 수중암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곳에서 대개 최색 서식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후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후포 아빠 돼 있는 왕돌초가 진짜 최대 서식지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장은 서로 안 가르쳐줍니다. 내가 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니까 후포가 좀 오지예요. 교통의 오지고 영덕이 좀 칩산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모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영덕대계라는 별칭이 생겼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게 위기냐. 어획량이 2007년, 2015년 지금은 더 감소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인데 항상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러고. 흥행일 때가 위기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명태가 저희랑 사라져서 동네에서는 명태를 차지 잡을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좀 걱정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개에도 역시 포획금지기관, 포획금지체장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설정을 하고 조업을 하는데 좀 규제를 막 가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런 상황이군요. 이런 생물학적 측정조사는 지루한 일이거든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이런 자료들이 많이 쌓여져야만 이런 해양생물들의 양을, 자원량을 관리하는 데 큰 데이터로서 작용합니다. 이런 데는 지원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잡단 해양생물사전 갑각류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생물은 허리는 굽었을지언정 기력만큼은 왕성한 새우인데요. 박수님, 이 새우가 분류학적 연구에 어려움이 많은 생물이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새우라는 이름이 새우, 사비라는 옛날 말에서 나왔다는데 지금도 지역에서는 새우, 세비라는 말이 쓰긴 해요. 세비 이런 말. 그런데 이게 살이다, 이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밧줄을 살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옛말. 살다, 이렇게 옛날 표현이 있는데 그거에서 나왔다, 굽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자로는 바다해자, 늙을 노자를 써요, 해로. 노인에 비유한 거죠, 허리가 굽어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한평생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는 거는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백년해로도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우가 해로하는, 백년해로 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다. 이런 정도고요. 아까 분류학적 어려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전공도도 아니라서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갑옷이 있다. 가슴에 다섯 쌍의 다리가 있다. 열 개 다리, 십각목이다. 그렇구나. 머리, 가슴, 배가 있는데 머리, 가슴 합해서 두 융부로 말한다.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건 이맛불이 있다. 대아를 보면 알 겁니다. 이맛불이 있어요. 로스트롬이라고 하는 전공용으로 쓰는데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목으로 나누면 수상, 새, 아, 목이 있고 범베, 아, 목이 있어요. 길어서 오늘 좀 줄이면 수상, 새, 아, 목은 나무가지 모양의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새우, 대하, 중하, 젖새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범베, 아, 목은 범선의 돈 모양의 아가미 형태를 갖고 있어라고 해서 딱종새우, 자주새우, 진거미새우, 도화새우, 돗대기새우, 밀새우, 그라비새우, 닭새우까지 쏙 집게. 여러분들이 그 아 목에 속하죠. 범베, 아, 목.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수상, 새, 아, 목 소위 대하를 생각하면 얘네들은 교미를 하고 나면 교미전을 붙여요. 교미전이요? 네, 그래서 한 번 내가 교미를 했어. 다른 수컷들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고 하는 딱지를 붙입니다. 오, 신기하다. 그리고 얘네들은 대하를 보면 등에 이렇게 우리가 척추쯤에 해당하는 모양을 보면 푸른색이 이렇게 비쳐서 나올 거예요. 그게 정포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자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쪽에 알들을 갖고 있어요. 체내에 갖고 있고 범베, 아, 목의 여러 가지 새우들은 품어서 보면 다리, 다리 밑으로 이렇게 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알이 바깥으로 나와 있죠. 그런 특징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구이로 많이 먹는 대하 같은 경우가 있는데 대하에 대해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하는 큰 새우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중화도 중간이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소화라는 말이 없어요. 새우 중에. 없죠. 그러면 크기로 많이 분류했으면 대하, 중화, 소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대하, 중화는 고유명입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황해, 발해, 북새평양에 주로 살고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에서 광양만 서쪽으로부터 해서 남해와 서해에 살아요. 주로 진흙벌에 살죠. 그리고 얘네들도 아까 꽃게와 비슷하게 많이 산란할 것 같은데 평생에 한 번밖에 산란하지 않아요. 평생 한 번이에요. 그리고 죽죠. 산란하고 죽습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대하의 서식지가 주로 진흙벌이 있는 그런 연안에 살다 보니까 동해보다는 남해 서쪽하고 서해안 쪽에 주로 많이 살고요. 제가 서해안 쪽에서 대하, 중화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영강군에 가면 가마미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영강 원전이 있는데 그 옆에예요. 주목망 새우 자원 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보통 개마항이라고 위판장이 있는데 가면 그냥 잡아갖고 많으니까 성수기 때는 대하 한 마리 까서 어민들이 줘요. 먹어보라고. 먹기도 하고. 또 중화, 한 움큼 저 비닐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본다리에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라면 넣어서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민들이 막 먹고 우리 안 주는 게 있더라고요. 뭐지? 줄무늬가 산명한 새우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리새우라고 다리가 이렇게 보리필 때 누르르한 색깔이 있어서 보리새우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그건 안 줍니까? 일명 이제 일본 말로는 오도리라고 부르고. 오도리 오도리. 영어로는 타이거 슈림프라고 해서 줄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 한 번 딱 먹어보고서는 다른 새우가 눈에 좋아하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주는 이유가 있었다. 개인의 취향이지만. 보리새우가 진짜 별미구나. 시중에 언뜻 보면 마치 대하처럼 생겨서 대하라고 속여 파는 새우가 있다는데 이거는 뭡니까? 속이지는 않고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흰다리새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하라고 그냥 사람들이 크니까 대하라고 불면서 추는데 흰다리새우입니다. 이건 원래 우리 국내종은 아닙니다. 토종은 아닌 거죠. 외래종이구나. 하와이 쪽에서 수입해서 갖고 온 건데 이게 대하가 별로 자연에 없으니까 양식을 해야 되잖아요. 양식도 대하도 양식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바이러스에 약해요. 그래서 특정 바이러스 흰 반전 바이러스에 아주 강하고 양식용으로 들어오는데 적응용이 좋아요. 그래서 대하 대신에 요새는 흰다리새우를 많이 양식합니다. 이 특징이 다리가 하얗고 그래서 흰다리인데 흰다리새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맛불. 이게 대하보다는 짧아요. 눈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눈 자루보다 더 길게 나와 있으면 대하고 그것보다는 짧게 그 정도 수준이면 흰다리새우인데 요즘에 이거 갖고 속일 정도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뿔 길이를 보고 또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하도 꽃게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10개인 10강목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산업으로 쓴 정약전 선생님께서 대하의 다리는 6개다. 이렇게 기록하셨다는데 정약전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세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만나뵌 적은 없지만 존경하는 우리의 또 실학을 하셨던 정약전 선생님. 저는 이분을 당시에 과학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학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틀렸다. 제가 정약전 선생님을 대드린 게 아니고 그분이 한 결과도 뭔가 오류가 있으면 한번 바로 잡아보는 게 과학의 자세다라고 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다리가 6개라고 했는데 이게 6개, 3쌍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6쌍을 말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6쌍을 6개라고 표현했을까 아닌까라는 첫 번째 말이 있고요. 아니면 번역을 할 때 한자였으니까 번역을 할 때 6쌍이라고 써야 되는 거. 6개라고 써는 것 같고요. 일단 십각류이기 때문에 5쌍 10개의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턱다리가 있고 가슴다리가 있고 배다리가 있고 꼬리다리가 있어요. 구분이 돼요. 그런데 꼬리다리는 거의 지느러미처럼 보이니까 차치하고 배다리는 솔처럼 보여서 헤엄칠 때 살살 움직여요. 이것도 좀 제외하고 가슴에 5쌍이 있어서 십각목이거든요. 10개. 이걸로만 걷는 다리예요. 이게 다리가 원래 걷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람 기준으로. 그런데 턱다리가 턱 밑에 안테나 밑에 턱 밑에 이렇게 몇 개가 안테나처럼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중에 꼭 다리같이 생긴 게 턱다리가 한 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양반이 6쌍. 그걸 5기에서 6개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현대과학자의 반론입니다. 그럴싸하네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젖새우 얘기를 좀 해보면요. 김정철 맞아서 새우젓 구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선생님, 젖새우는 애초에 엄청 조그맣게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작아서 구분도 잘 안 되는 정도의 세우죠. 또 이거에 대한 강화도의 추억이 있습니다. 강화도. 책 읽고 정보를 알고 전해주는 프리젠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터들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현장 조사를 했던 연구자 출신의 과학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생한 기억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걸 가끔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 시청자들도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강화도로 갑니다.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요. 한강 하구 유형생물 조사라는 걸 한 몇 년째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 연안의 어류 종조성을 제가 주로 많이 했는데 새우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이 지역이었어요. 총 잡힌 해양생물 중에 새우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하구 펄이 발달해 있어요. 강화 주변에 영종도 갈 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공항 갈 때도. 펄이 하구 펄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이걸 기수 지역인데 기수에서 사는 주거에서 사는 도미노.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만 사는 회유종이 아닌 종들이 많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연구자들이 저와 함께 어류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가면 갑각류는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새우 도감도 그때 변변치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져가 봤자 이게 잘 안 돼요. 또 크기도 작아. 이거 볼 수가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만한 산터미처럼 갖고 잡아온 거를 이거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출장비는 얼마 주지도 않는데 며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을 해서 이거 어민들은 기가 막히게 구분해낼 거야. 어민들이라면. 분류가 아니라 분류해낼 거야. 왜 그분들은 생활에 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가 번뜩 생겨서 저기 어민들 불러서 돈 되는 거는 좀 골라서 가져가시죠. 그렇게 했어요. 뭐 금방 분류해나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조금 남겨놓고 이거는 몇 퍼센트 중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다 웬만큼 분류를 했는데 중국젓새우라는 게 있고 젓새우라는 게 있어요. 중국젓새우는 꼬리에 3개에서 7개 붉은 반점이 있어서 더 붉어요. 그래서 연구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젓새우 이건 중국젓새우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어민이 펄쩍 뛰면서 이거 중국산 아니야 국산이야. 이름이 중국젓새우인데.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강화도에서 잡힌 것은 국산 중국젓새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데 중국젓새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거죠. 그렇구나. 국산입니다. 약간의 조크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새우젓 부르는 이름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말인즉슨 새우는 사계절 사시사철 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새우젓 제주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젓새우나 젖새우를 그때는 구분하지 않고 3월 4월에 잡으면 춘젓. 봄 춘자. 5월에는 오젓. 6월에는 육젓. 7월에는 자젓. 7, 8월에. 가을에는 추젓. 이거는 이제 가을 추젓을 썼겠죠. 겨울에는 동백하젓.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왜 그래야 젓갈이. 맛이 다르니까. 맛이 다르고 값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중국젓새우나 젓새우의 생활사 중에 언제 잡힌 것은 어떤 맛이 있고 이런 거를 상인들은 잘 구분을 만들죠. 이런 건 바다 음식의 인물학 이런 책도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보고 있지만 그런 데서 더 제조 방법으로는 이름은 더 자세히 알려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겨울에 말하는 동백하젓은 중국젓새우나 젓새우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라서 흰새우라고 부르는 밀새우를 주로 많이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월부터 겨울까지 매연내에 계속 새우가 사시자체를 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새우는 아까 주거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아예 있더라라는 결과물인 거죠. 강화 새우젓이 전국 새우젓의 70%를 참여한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가져가서 거기서 상품화시키면서 무슨 젓새우야 우리는 어느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새우젓이야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또 하나 더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예성강, 임진강, 한강, 물주기가 모여서 학우로 빠진 게 이 강화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염류도 많고 갯벌이 천의 조건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중도라고 해서는 공항도 만들고 한때는 조력발전소 만들겠다고 또 헤집고 또 간척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일부분은 다른 이유로 또 갯벌을 덮고 있고 그런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학우거든요. 학우뚝이 없는. 마지막이군요. 마지막 남은 큰 학우인데 이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인간의 편의만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닌지. 이제 마치면서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처럼 되어버린 과학자의 메시지. 오늘도 한 말씀 남기고 끝내주시죠. 오늘은 좀 도발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발적으로. 어떻게 도발적으로. 장난치면서 살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물론 남을 헤아릴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과학자로서 해양생물을 공부하면서 이름의 어원을 찾아봐도 참 거기에 이런 뜻으로 이름을 만들었어? 이런 기억들이 있고요. 옛날 글들을 좀 읽다 보면 물고기를 묘사한 것들이 참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참 해악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읽다 보면 입가가 미소가 싹 웃겨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에 사실은 여러 말이 있는데 해악, 풍자, 익살, 농담, 만남, 운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영화에도 그게 있어요. 유머, 개그, 코미디, 조크, 키드, 위트.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언젠가 부터 좀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아재개그니 꼰대니 이렇게 하면서 점점 너무 too much theoryous하다. 영어로 하면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도 가끔 힘들 때는 우스갯소리 한 번 하면서 허리도 한 번 젖히고 새우처럼 굽지 말고 한 번 젖히고 새우처럼 새우 반대로. 한 번 젖혀서 웃어보는 거. 이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이노소 입고 왔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편집장님. 자, 모자 쓰고 가려면. 제가 또 모자랐습니다. 조크, 키드, 위트 코미디가 없었어요, 제가. 모자는 어떤. 왜 모자를 쓰냐고요? 요즘 뭐 저 유튜브에 뭐 제 머리 스타일 때문에 장 안에 화제던데 모자라도 덮어서 소방을 하려고. 불 끄라고 합니다. 끝까지입니다. 저는 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으로 오늘 했으니까.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맞았네요. 콤비가. 네, 그렇습니다. 아재 개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재가 아재 개그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세요. 잡다한 해양생물사죠. 오늘은 외유내강 갑각류 꽃게 대게 새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